경상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념도평가에서 하위 수준인 종합청념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경남도는 평가요소 중 외부청념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인 반면 내부청념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며 종합등급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.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청념도가 3단계 하락한 사례는 경남도가 유일합니다. 또 경남도교육청도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경남교육청은 내부청념도는 지난해와 같이 3등급을 유지했지만 외부청념도평가가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며 종합등급이 하락했습니다.